안녕하십니까 성장을 어떻게 섬세하게 그려나가게 될지 지진희씨의 모습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에 저 또한 동봉지진이 날 정도로 우리 지진희 배우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 허자도씨, 김규리씨, 선석구씨, 최은영씨와 함께 단체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오르신 네 분은 네 아 우리 지진희 성님 같이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진희씨께서 가운데에 위치해주시고요 네 자 이 청와대 내의에서 네 분과 함께 어떻게 직무를 해나갈지 제가 밀착해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살짝 몸을 틀어서 네 네 유일영씨도 나오셔서요 네 좋습니다 네 호주부씨는 양진만 정부의 비서실장 한주승 역을 김규리씨는 박무진의 아내이자 이권보도사인 최강연 역 네 손석구씨는 비서실 선임위장과 차영진 역을 최윤영씨는 환경부장과 정치비서관 정수정 역으로 분할 계십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살짝 딱딱해 보일 수 있으니까 손이 살짝 들어 올려서 네 가볍게 인사정도로 네 부드럽게 한번 꾸며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호주부 선배님께서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석구씨도 네 좋습니다 자 청와대 박무진구와 함께 대한민국은 아주 건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분들이 어떻게 진보를 펼쳐나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수희씨는 잠시 계시고요 나머지 네 배우분 잠시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주부씨 김규리씨 손석구씨 최윤영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밖에 계신 네 이준혁씨는 국민적 사랑을 받는 고소속 국회의원 오영석 역을 강하나씨는 국정원 베테런팀 분석관 핵락영 역을 배종호씨는 카리스마 야당대표 윤창경 역으로 연기하실 예정과 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볍게 손을 들어서 네 지장생존자 팀 분위기 좋다 네 라는 것을 더욱더 좋습니다 정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분들은 페로의 배우를 비쫓고 명무직과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면서 극의 긴장감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정변 바라보시고요 더불어 세우보도 이번 드라마에서 이제 그가 보질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죠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볍게 손이의 타로 네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취재얼리가 터졌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면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잠시 계시고요 우리 나머지 배우분들 다 함께 배우 단체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올라와 주시죠 네 우리 허준호 김규일씨 손성훈씨 최은영씨까지 저희 배우 8분이 함께 포토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민착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화면에 다 남길 수 있도록 네 역시 왼쪽부터 네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60일 지정 생경자를 이끌어간 주연 배우 8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우대를 꽉 채워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축방송이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자 오늘밤입니다 벌써 네 네 조금만 더 밀착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면 너무 붙는다 싶을 정도로 예 조금 더 밀착해서 네 시선을 다시 왼쪽부터 갈까요 좋습니다 네 왼쪽부터 다시 한 번 네 조금 더 밀착해서 네 이번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늘 60일 지정 생존자를 함께 할 배우분들이 어우 이렇게 다복하고 또 대단하게 함께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살짝 앞으로 나오셔서 네 좋습니다 우리 배우분들은 다 함께 모였으니까 또 우리 60일 지정 생존자가 더욱더 흥얼한 의미로 파이팅 한 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61 지정 생존자 7월 1일 오늘밤 밤 9시 30분 첫 방송 예정입니다 정면 바라보시고 다시 한 번 파이팅 한 번 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61 지정 생존자 파이팅 파이팅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으로 나가왔네요 자 이어서 네 왼쪽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네 몸을 살짝 대각선 방향으로 풀어서 네 감사합니다 61 지정 생존자 파이팅 네 여덟 분이 펼쳐나갈 지정 생존자 60일간의 여정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덟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곳으로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공동 인터뷰까지 준비될 때까지 무대 안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